저희 가족은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반백하게 들어주시고요. 저희가 이제 많은 그 간호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많은 그 간호들 중에 가족이라는 그런 간호가 지금 많이 떠오르는 5월에 가족을 달해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공동체 가족이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 다음에 만약에 또 만약에 아니라 다음에 또 전남대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영광걸로는 그런 시간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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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Great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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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naissance 안녕하세요. 그리고 보이지는 않아도 믿길 수 있는 죄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있으니 보이지는 않아도 믿길 수 있는 죄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의 성주님 우리 아래 자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지어주셨네 우리에게 기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지어주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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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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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